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프로 입니다 오늘은 제가 sbs 필드마스터 3를 하려고 sbs 프리즘 타워에서 다같이 단체버스를 타고 영암에 있는 전라도 영암에 있는 사우스 링스 골프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같이 켜질까요? 여기에 있는 방문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공항에 있는 상태로 가기 시작했어요 핫프로님 도착했는데 컨디션 안 더세요? 달걀 맛있게 먹으니까 아니다 흰색 바다 한 번만 더 가야해요 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가려졌어요 갑니다 귀여웠어 방면 이르렀기 같아 많이 힘드신가요? 목소리 바탕이 낫네 똑똑하면 필드에서 하오트로 방법을 더 바꿔 비즈뱅크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는 둘때도 안쪽으로 가야 합니다 조용히 하오트로 와, 대박 딱 빠뜨려 말을 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cause chance of a new artist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오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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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리와 방향속 핫파이브에 힘쓰지 마세요 드로우에 양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해포로 챔필드마스터 3의 마스터 키가 됐습니다. 네. 열쇠 모양 한대. 아무 말 대자취 아닌가요? 일단은 가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생모 시스템. 선생님. 저는 어제 포마를 많이 입고 갔을 것 같아요. 뭐 들었어요? 저는 오늘 그냥 멘붕이 연습? 저희는 내일이 남았다는 거. 내일 또 고생을 엄청 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파이팅! 파이팅!